사회적 참사 특별법 사회적 참사는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새로 참사의 진상기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야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을 바꿔야 하고 그리고 그 조사 권한과 수사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